안국숲지공원 혼자선배 오늘은 안국숲지공원에서 고봉산을 가보겠습니다 고봉산 고양시에 있는 산이죠 고봉산입니다 한 100, 1,200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고봉산과 한심이녀입니다 삼국고구려시대에 김부식이 지금 삼국사계에 고구려의 안정화 백제 한심이녀 사랑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국숲지공원에서 올라왔고요 명청사 방향으로 0.6km입니다 고봉산에서 바라보는 일산입니다 고봉산의 일산과 백제지역의 주산으로 208m네요 삼국시대부터 오는 봉수대 유적이 남아있고 군부대가 있어서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있고 태미산이라고 불렀답니다 북쪽의 황룡산과 동쪽의 견달산 남쪽의 정발산과 연결되어 있는 큰 산으로 유명했으며 정산에는 한강과 양주 서울 개성까지 조망되어 지리적으로 요충지었다고 합니다 8년 모당 홍산상 안국숲지에서 왔고 지금 위에 고봉산 갈림길 쪽에 있습니다 영천사로에서 장사바이 진밭 수연약수 순환코스가 있네요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무기바위 이무기바위 고봉산 등상로 안내입니다 산유아 김서울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야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없이 꽃이 지네 영웅천사입니다 고봉산에 있는 영웅천사 눈이 어젯밤에 눈이 왔나봅니다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뜨거워 아직 눈이 높지 않은 산입니다 고봉산 산거리에서 지금 황룡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팻말이 되어 있네요 황룡산이 같이 연결되나 봅니다 아까도 지도상에 연결되어 있었죠 황룡사와 견달산이 견달산 누리길 짐바수로 우리는 가야되구요 짐바쪽 현위치에서 장사바위를 거쳐서 짐바수로 가서 다시 수현약수터 원래지정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장사바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장사바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소나무길입니다 소나무길입니다 고봉산은 장사바위 가는 길입니다 고봉산은 정상이 군부대가 있어서 정상을 두고 옆으로 끼고 도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도 전쟁의 흔적들이 꽤 많은 참호나 이런것들이 꽤 많은 곳이구요 제가 장사바위인가 보다 앞에 있는 길 이게 장사바위인가 봅니다 장사바위 바위가 큰게 두개가 있구요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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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고봉산이었습니다 하산길이구요 영천사를 지나서 장사바위 장사바위 찍고 여기는 정상이 군부대라 사이드로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장사바위까지만 찍고 짐밭까지 가지 못했구요 짐밭까지 가지 못했구요 짐밭 짐밭은 못갔고 장사바위까지만 오늘은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짐밭까지 순환코스를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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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